이거를 빼고 가마수 뚜껑을 엿다가 엎어서 가마수 뚜껑에다 할 거거든요. 굴을 엿다 피면 되고 그리고 파 다듬어야 되고 양파는 조금만 있으면 돼요.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. 그리고 어묵 있거든요. 어묵 썰고 고추장 떡은 미리 조금 물에다가 좀 뿌려놔야 돼요. 탱탱하면 안 담가도 되고요. 만약에 딱딱하면 살짝 담가줘야 될 거 같아요. 고추장, 고춧가루, 진간장, 물엿, 그리고 다시다. 무슨 고기 다시다. 그리고 그런 게 있으면 돼요. 그리고 다른 건 또 필요도 없어요. 그러면? 아, 빨리 빨리 오세요. 일단 먼저 불 피우세요. 우리는 주방 가서 준비해야죠. 주방 가서 준비해야죠. 준비합시다. 잠시만요, 최신배. 발 벗어야 돼요? 네, 벗어야 돼요. 아, 진짜예요? 네. 오, 바닥 좀 차갑다, 맨발인데. 괜찮아요. 그러면요? 그럼 물엿, 물엿 찾아야지. 저기 물엿이 있어요, 좀 갖다 주시면 돼요. 네, 네, 네. 물엿이. 그거 물엿 맞는 거 같은데? 맞아요. 도마하고 제일 짜는 칼 좀 준비해 주세요, 제일 짜는 칼. 뭐래? 도마 찾아볼게요. 도마 여기 있어요. 도마. 도마 여기 있구나. 도마 여기 있습니다. 물어서 할게요. 그 떡은 아직 안 해도 될 것 같죠? 너무 실시. 말랑말랑해서. 물에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? 하나 먹자 그냥. 일단 하나씩 먹어보자. 오, 이거 진짜 맛있는데? 지효아! 지효아! 아! 아! 엄청 끈적끈적끈해. 이따가 줄까? 괜찮아요. 떡 안 먹을래? 말랐나 봐, 그래서. 불부터 피우고 뒤집는 게 나을 거예요. 그래? 나중에 올려놓도 될 거예요, 형님. 잠깐 그것도 놔두시고. 여기서 불 피시면 될 거예요. 아, 그러구나. 이 앞에도 불 피는 거 나오더라고. 어제 방송국. 아, 불 피는 거. 불 피는 게 오히려 원샷으로 나오시더라고요. 그렇지, 원샷이 좋아. 한 30분 피세요. 안녕, 뱀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. 화이팅! 맛있게 해줄게. 네. 그게 될까요? 기다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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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우리 여기서 그냥 보고 있죠? 아, 잠깐만. 도와드리러 나갈까요? 어려우면 도움을 요청할게. 네. 네. 금지 선생님 화이팅! 김지호 선생님 channel high, chy. 안녕하세요. 발이쌤 탑승기는 하겠습니다. 불 좀 잘 펴봐, 형. 어? 불 좀 잘 펴봐. 어? 이 약간 가벼워 가스가 없나? 흔들어야돼, 흔들어. 올라오걸. 옳지 여기 있네 오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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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ale 그러고 하나 진간장 물엿 설탕 양파는 얇게 썰고 파는 동성둥성 썰어도 돼요. 파 더 있어요. 파 얇게 썰을까요? 얇게 썰을래? 크게 동성둥성 썰을까요? 크게? 나도 한 것도 할 줄 몰라. 아... 아... 아...